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평화계부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지만 내일부터는 평년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첫날은 대부분 지역에서 해도지를 볼 수 있겠고 대구의 해도지 시각은 7시 36분입니다. 어젯밤 9시 32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약 9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선 지난 23일에도 이번과 같은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최근 고객관리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 성적 등을 평가해 주차관리원과 나들이콜 운전원 등 기간제 근로자 94명을 고객관리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법상 전환 제외 대상이던 수영 강사, 승마 교관 등 체육 지도자, 업무 종사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객관리직이 되면 60살 정년 보장을 비롯해 급식비, 교통비 인상, 호봉제 적용, 평가급 지급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영남권 최대의 겨울 축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안동 암산 얼음 축제가 AI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얼음 축제 취소가 3번이나 연속으로 이어지자 외부 변수에 좌우되지 않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 보도합니다. 2014년 열린 안동 암산 얼음 축제장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공과 뛰어난 빙지를 자랑하는 자연하천의 스케이트장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의 암산 얼음 축제장에는 30만 명이 찾아 영남권을 넘어 전국적인 겨울 축제장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과 올해는 이상 고온으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내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축제를 위해 준비해 들어갔던 암산 얼음 축제가 이번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또 취소하게 돼 3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암산 얼음 축제는 안동 지역 관광지와 전통시장, 도심 상권 등에 기울철 관광 특수를 가져다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나 신시장이나 구시장이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암산 얼음 축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3년 연속 돌발적인 변수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얼음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속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천 임금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단순히 얼음판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눈썰매, 눈조각, 얼음조각, 빙벽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충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천어 축제와 빙어 축제, 눈꽃 축제 등 자치단체마다 겨울 축제 개최로 사기절 관광을 만들어 나가는 이때 안동시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채용 비리가 드러난 사학재단 소속 고등학교의 내년도 1학년 학급 수를 11학급에서 9학급으로 줄이고 연수와 포상 등 각종 행정, 재정적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채용 과정에 비리가 드러난 또 다른 사학은 비리 관계자들이 재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추가 제재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가 1월 1일자로 기존에 있던 부총장과 의무부총장을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으로 개편하고 학사 관리를 위한 학사 부처장을 신설했습니다. 국제교류원은 국제교류차로 확대 개편해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한국어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교학부총장에는 윤리교육과 문성학 교수, 대외협력부총장에는 식품공학부 박희동 교수를 발령했습니다. 한동경찰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전 중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청구해 치료에 걸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3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와 장의 아들까지 차량에 동승시킨 뒤 일부러 교차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의 풍산김치가 중국 상해 지역에 7톤, 1만 8천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수출에 나섭니다. 그동안 중국의 까다로운 위생기준 탓에 시장 진입이 어려웠지만 지난 2015년 위생기준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연간 150톤, 40만 달러어치가 수출될 전망입니다. 풍산김치는 올해 일본과 미국, 영국 등 9개국에 125만 달러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시장 확대로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MBC 생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MBC 생활 뉴스 마치겠습니다. 5톤 감사합니다.